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. 전주에서는 에코시티 등 신도심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217명이 지난 9월 검찰에 넘겨졌고 추가로 270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